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중앙선거한 위 폐지에서 부여 사전특별용지가 기형고물상에서 출연한 사건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명서를 통해 가지고 매우 송구하다. 그런데 그 송구한 이유가 전혀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무엇을 송구하다고 표현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송구해야 될 이유로 해서 끝일 수가 없다는 점을 오늘 짧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15 총선은 그 선거가 구조적으로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고 또 2013년 이후에 실시된 사전투표제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 문제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래야 공정한 선거를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선진국은 투표에 전산장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가 그렇고 그 다음에 독일이 그렇고 대다수 국가가 전산장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전산장치를 다루는 극소수의 관리자가 임의로 선거결과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전투표 같은 경우를 전산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사람의 선의를 믿고 믿지 않고를 떠나가지고 전산장치를 다루는 극소수의 관리자가 임의로 선거결과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사전투표는 전산장치로 진행됩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전투표는 전산장치로 진행된다. 과거에는 엄격한 감시하에서 인쇄소에서 총선거인 명부 등의 기재되어 있는 숫자에 맞춰서 투표지에 일렬번호까지 인쇄해서 투표구마다 선거인수에 맞춰서 배부한 것을 바로 투표장을 방문한 투표인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는 사전투표는 투표용지를 프린트로 인쇄합니다. 프린트로 인쇄해서 교부하기 때문에 정확한 투표력과 투표력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 같은 경우에는 투표력과 투표력 작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사전투표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 사전투표장의 cctv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시에 따라서 모두 다 신문지로 가려버렸습니다. 몇 명이 실제로 사전투표장을 방문해서 투표행위를 했는지를 누구도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정확한 투표력도 없고 투표력 작성도 불가능하고 cctv도 다 신문지로 가려버렸고 그러니까 그 사전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의 투표 결과가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소송에 임하는 변호인단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을 요구한 겁니다. 그 서버 자체가 곧바로 일종의 투표력이기 때문입니다. 전자 통합 명부 같은 거죠. 또한 사전투표회는 기존의 선거인 명부가 없이 선거의 신분 확인을 스캔 장치로 신분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 통합 선거인 명부의 확보가 대단히 중요한 것 전자 통합 선거인 명부는 프린트로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서브로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을 증거보전을 안 해주는 겁니다. 선거관리인 명부에 싸인 또는 날인 확인 없이 그냥 전산장치만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산을 조작하게 되면 사전투표일이 이틀과 당일투표일 그리고 사전투표소를 변경하게 되면서 심한 경우는 중복투표까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폐지에서 부여사전투표용지가 기형고물상에 출연한 것은 경주에서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명을 하지만 그 해명은 자신들이 만든 해명이기 때문에 제3의 검증과정을 거쳐서 나온 해명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현재와 같은 그런 사전투표에 전자통합인명부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장의 허위, 가짜 투표지도 만들 수 있고 장소를 옮겨다니면서 만들 수도 있고 어디선지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전투표뿐만 아니고 전산장치를 이용한 선거를 했기 때문에 도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명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꼭 소설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3의 기간인 검찰에서 개입해가지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또 얼렁뚱땅 넘어가는 겁니다. 몇 명이 했느냐에 사전투표의 진짜 투표가 몇 명을 만들었느냐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